오늘은 베스킨라빈스와 어버헤이션토끼의 콜라보 굿즈를 소개하려고 해요. 일단 공개된 사진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제가 오늘 소개할 영상은 틴케이스 스티커예요. 13,500원 이상 구매시 오버헤이션 틴케이스 안에 있는 스티커팩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귀엽고 퀄리티도 좋고 디자인도 다양해서 구매하게 되었어요. 스티커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는 커터팩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일단 넣어두고 리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오늘 주인공은 이 틴케이스입니다. 오버헤이션 스티커 컬러는 핑크색이고요. 핑크색이랑 블루 두 컬러가 있었는데 핑크색이 볼터치가 있어서 핑크색으로 구매했어요. 종이백도 너무 이뻐서 일단 종이백도 소장할 예정입니다. 이거 저 따지? 다음에 소개할 것은 이 블루투스 인형이랑 이 오르골인데요. 이거는 사전 예약 중이라서 상품 받으면 그때 리뷰를 할게요. 오버헤이션 토끼 케이크가 나왔는데요. 회전목마 케이크 삼란트리 케이크 팝업북 케이크 시크릿 오버헤이션 토끼 팡팡 오버헤이션 그 다음에 오버헤이션 토끼 두근두근 이건 좀 못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뽑아먹는 오버헤이션 트레이 이렇게 출시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버헤이션 틴 케이스 스티커를 리뷰하겠습니다. 일단 개봉이 힘들겠네요. 한 손으로는 힘들겠네요. 개봉을 ahorita 갈게요. 정말 귀여워요. 배스킨라민스 워션 토끼 열어보이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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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보이들 열어보이들 이번에 인형으로 나오는 디자인이네요 끝이 없어요 아직도 1분 남았습니다 작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스티커가 종이 같은건 아니고 약간 코팅지? 느낌이예요 스티커 같은 소재 다음엔 인형이랑 오르골 리뷰도 올릴게요 너무 귀여운 모유션 동기입니다 다음엔 만나요 안녕 스티커 스티커